어진 군주를 영지를 잘 다스려야 하죠. 항상 사람을 모으고 자원을 축적해야죠. 그ca의 멈추를 기록한 다운과 함께 연기를 바랍니다. 모아나 있는 곳이 있어. 물을 못 젖은 나. 스승님, 스승님, 저 유비입니다 어? 정말로 유비로구나 스승님, 이게 무슨 일입니까? 황건적의 무리와 전투 중이라 들었는데 이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구나 전왕을 살핀다며 조정에서 환관을 보냈는데 그자가 나에게 뇌물을 요구하지 뭐냐 아니, 이 와중에 배를 채우려는 놈이 있어 버러지같아 내가 거절하자, 누명을 씌워 이렇게 되었지 싸고 빠지지, 내 모조리 쓸어버리겠소 이럴 때일수록 경솔하게 굴어서는 안 돼 나 참 뭐가 그렇게 어렵소 그럼 잡혀가시게 둘걸요 나 때문에 그대들까지 화를 겪었어야 되겠는가 내 누명도 곧 벗겨질 걸세 걱정 말게 에잇! 에잇! 앤 오닥거리 시간은 없어 이제 출발하겠다 자식들! 그래, 내 걱정은 말고 가서 나라를 위해 힘써주게 스승님, 그럼 먼 길 조심히 가십시오 한평성은 나라를 위해 온 중심이 한낱 환간의 모함으로 죄인이 되다니 안타깝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